경쟁자가 하나 또 왔다 얘가 안주니까 잡아듣어 조심해 손 조심해 잡아듣어 잡아듣어 우리 쌩끗는데? 이거 왜 해봐 어휴 시끄러 또 줘봐 또 줘봐 또 줘봐 또 줘봐 짧은거 줘봐 저 밤새 밤새 너 앉아 이리와 이리와 너 앉아 아 왜 침댔는데 아니 쟤 밤샥 주려고 그러는데 어휴 이리와 이리와 어휴 이리와 어휴 이리와 너 처리가 ㅋㅋㅋㅋ 이건 뭐야 그거 아니야 팍 물어서 땡기네 팍 물어서 땡겨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거지? 그치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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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먹는데 예능견대면 왜 이렇게 못 먹어 알파카 이쁘다 그렇죠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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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이거 안정니까 두부가 야구치게 먹어 손 조심해 으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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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얘네들이 받아서 먹는 요리한거 알아 아휴 얘네 우리가 콩돈 아휴 그러고 얘 잘생겼다 또 줘봐 얼른 쳐봐 너 거기만 쳐다본다 이거 봐주면 안되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또 줘봐 잘 빼서 먹는데 먹는 거를 바로 받아 먹는 방법을 알아 받아 먹는 방법을 알아 뭘까 더 맛있을까 그거 잘 안 먹으면 너무 맛있어 그런 거 너무 맛있어 그렇게 먹으면 안 먹어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안 웃고 있어 그거? 왜 안 웃고 있어 그거? 영수 지광이 줘 봐 지광이 줘 이쪽으로 가서 깡지게 좋아 내가 줄게 머리에 아니요 담배 안 먹어 이쪽으로 야 야 야 야 이쪽에서 줘 이쪽 내한테 맞춰로 많이 줄걸 아니 뒤에서 맞춰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주봐 봐 먹이를 보여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왜 이거 받아 먹으려고 이거 받아 먹으려고 이거 훔쳐줘야 돼 이거 이거는 안 먹어야 돼 이거 아 여름 어때 여기다 또 줘봐 다리 놔봐 나한테 줘봐 진정아 진정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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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또 놔봐 지금 요리를 흐흐흫 강아지 혓바닥 닿는 것 같애 강아지 혓바닥 닿는 것 같애 얘를 주니깎아 integrity 저 주다가 얘를 주니까 이거 봐라 왜 내꺼 뺏으면 돼 이거야 너 줄게 이거 나야 너 줄게 내 귀엽지 어느덧 아는 거